연장에 있으냐 이 개새끼가. 아 비겁한 새끼. 그만해. 내가 말했지? 아 씨. 아 씨. 우리가 개족박으로 왜 이렇게 개새끼야. 아직도 턱이 아파. 턱이. 내 새끼야. 아 더 밟아 씨. 아 씨. 야. 야 씨. 야 씨. 야 씨. 야 씨. 야 씨. 야 씨. 야. 네가 이긴 줄 알았지? 야 씨. 야 씨. 야 씨. 야 씨. 친구야? 아까 말했던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오범석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아 여기 벽상고등학교 다녀요 오범석? 네 걔가 저를 불러서 제가 카페로 나갔는데 거기에 걔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영원아 야 너 괜찮아? 괜찮아 학생? 다른 학생들 어디 갔어요? 저 혼자 있었는데요 학생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요 걱정 말고 소원석 있었어 야 뭐야? 오늘 일은 형한테 절대 말하지 마 뭐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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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